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부유물을 걷어내고 나 자신과 고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공간임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게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지 아버님 어머님들 조금 궁금하시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구냐면 김선미 작가의 정원의 위로 책을 나온 책입니다 정원의 위로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떤 걸 표현했냐? 나 자신과 고요하게 대화를 나누는 생명의 공간 그곳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죠 정원 정원을 뜻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정원은 땅에 땅에 새겨넣는 시다 포옹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공간이 되는 이 정원이 말이죠 요즘에 핫하게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게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위로가 되는 이 정원 정원 근데 이 정원 중에서도 시크릿한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원들만 어떻게?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 이지 무려 시은 아 시은 아니죠 62번째 열차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62회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원입니다 가을가을한 가을가을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정원 이 또 푸릇푸릇한 자연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낙엽이죠 그렇지만 정원은 파릇파릇하다 항상 파릇파릇하고 청초하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 시크릿 정원 트립 코스인데요 자 제가 세 군데만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하철하고 이지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인데요 첫 번째는요 지하철역 지하철 역사 속에 역 속에 숨어있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죠 자 두 번째는요 난리난 서울에 서울에 기록의 정원이 있어요 어디냐? 뚝섬입니다 야 뚝섬은 진짜 변신 중이죠 난리죠 수영장 생겼다가 벼룩시장 생겼다가 겨울에는 뚝섬에 썰매장 생겼다가 그리고 말이죠 지금은 또 가을 끝 무렵까지 이어지는 정원 박람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어우 순천만에만 정원이 있냐? 아니다 이거죠 서울에도 정원이 있다 이거죠 어디에? 뚝섬에 어 갈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시크릿 가든입니다 서울역에 서울역에도요 이야 이 정원 하나가 숨어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세 군데를 오늘 총정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하철하고 이지학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넘버원 코스고요 지하철역 속에 숨어있는 정원으로 가고요 자 어디냐? 지하정원이 있는 곳은 종각역입니다 종각역에 야 내가 수영씨가 봤는데 지하철역사 속에 안 보였는데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거기를 빠르게 지나가면 잘 안 보이고요 천천히 지나가면 보이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래서 여기 지하정원에 있는 종각역에 숨어있는 정원을 찾아갈 거고요 여기가 음 가장 가장 도도한 이름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니고 있냐? 이 이상의 이름은 없어요 정원 중에 태양의 정원입니다 태양의 정원 야 정원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심지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안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의미신장합니다 이 정원을 조성한 어떤 그 의도와 이 태양이라는 이름이 또 맞물려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어떻게 가느냐? 쉽게 가죠 이지학의 종각역에 내리십니다 종각역 간단하죠? 종각은 그리고 우리 얼마나 또 많이 했습니까? 보신각 타종하는 이 종각 종을 치른 각이 있는 누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말고요 이 잘 모르는 것 지명의 어떤 유래 하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종각은 너무 많이 했어요 종로통에 있는 누각 종각이라고 근데 이 종각에 있는 동네가요 관철동 관철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관철 야 무언가를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지명의 유래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동네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동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자동 말고요 철물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관자동의 관자고요 철물교 있는 철자고 두 개가 합쳐져서 관철동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 관자동은 뭐냐 관자가 조개 구워 먹는 신기자 그 관자가 아니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관자동의 관자는 뭐냐면 이 관자라는 게 되게 우리 전통의 어떤 이 모자 있죠 모자 모자가 망건이라고 하잖아요 망건에 이 상투하고 연결하는 끈이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 관자라고 했어요 관자 그래서 이 관자끈 이 관자를 많이 파는 동네다 이래서 관자꼴로 불렀고요 관자꼴 그래서 한자명으로 관자동이라고 썼어요 그 관자 있죠 그 관자랑 철물교가 합쳐집니다 철물은 또 어디서 나냐 철물은요 종로 이가의 30번지에 있던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이게 이 다리로 다양한 동네들이 이어지거든요 개동까지 가고 관운동까지 거쳐가지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종로 이가를 건너가지고 다녔던 다리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는 통운교라 불렸죠 통운교 통운교인데 주변에 워낙 또 철물전이 많다 철물점이 있는 시장 철물전이 또 널려있었다 이래가지고 이 철물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철자 그 다음에 아까 관자에 관자 따가지고 이게 관철동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재밌죠 이런 역사가 재밌어요 지하철 유행위지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만 가는 게 아니고 역사 공부도 하고 간다 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졸고 계시죠 아버님 어머님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태양의 정어를 찾아가겠습니다 태양의 정원은 종강역에 내리시면 바로라고 그랬죠 제가 종강역 내리시고요 이게 딱 종강역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찾는 방법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에 유명했던 서점에 서적에 이름을 단 곳이 있습니다 그 서점이 지금 이름만 달아가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 바로 옆쪽이 있죠 그 바로 옆쪽이 이 정원이 놓여있는 곳입니다 이 인근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숲의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향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 향기가 나진 않아요 잘 네 지하잖아요 지하 그래서 나진 않는데 여기가 구조는 이렇습니다 나무 계단형이고요 나무가 계단이 이렇게 그 외에 약간 공연장처럼 나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자들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옆쪽으로 그 계단을 쪽쪽쪽 중간에 계단이 있거든요 시멘트로 된 그 계단을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원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태양이라는 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태양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있죠 이게 예전에 건설될 당시 있죠 건설될 당시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139명이 공모를 했고요 그때 제안됐던 이름들 있죠 이게 2750건이에요 그런 다양한 이름들 중에서 진짜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만든 게 태양의 정원이다 이거죠 태양이라는 게 벌써 의미심장하잖아요 이게 그 왜 우리 신도 태양의 신 제우스가 으뜸이잖아요 정원 중에 으뜸이래 태양을 품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으뜸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매력적인 거는 여름에 한여름에 가도 지하철 역사잖아요 에어컨 빵빵합니다 시원하죠 올해가 가을에 가면 에어컨 꺼져있어도 시원합니다 지하는 원래 시원하죠 15도에서 항상 20도 세이가 항상 유지가 되는 공간이 또 지하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 바람과 시원함은 그냥 범으로 늘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요 원래 또 지하철 역사하면은 아 우리 우리 나이 때 어 약간 일이 없으신 분들이 아 시시콜콜 그냥 킬링타임으로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요 엔지 분들부터 해가지고 실버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다 섞여있습니다 이 정원에 이 정원 주변에 그 나무 의자에 다들 앉아 계세요 그만큼 멍때리기 좋은 곳이 되고요 지하에서 숲멍을 숲에 있는 멍을 때릴 수 있다 이게 또 백미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힐링 휴식과 힐링의 장소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정원을 설명할 때 땅에 쓴 시라고 했죠 여기는 지하에 쓴 시입니다 지하에 쓴 시다 이런거죠 그래서 무늬만 정원도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벤치마킹을 거쳐서 나온 산물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지하정원 기본 구상을 할 때 있죠 그때 당시에 미국 뉴욕의 지하 공간에 어떤 재생 프로젝트로 이어진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거기에 라드 스튜디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가분 세계적인 건축가분인데 제임스 램지가 참여를 했죠 고든 램지 아닙니다 고든 램지는 먹방의 대명사고요 햄버거 가게를 낸 사람이죠 이 사람 말고요 제임스 램지가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지하정원의 정수를 한번 선보인 거죠 대한민국 한복판 그리고 종로통 종각 여기다 말이죠 지하 공간 안에다가 과감하게 이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태양의 정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요 지금 드디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태양요 이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딴 게 지하 공간이잖아요 근데도 여기에 태양광 채광 기술 있죠 이게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영국의 합작 법인에서 설계 공사에 참여해가지고 하필이면 이 지하 공간에다가 태양 채광 있죠 그거로 받아서 저장이 된 그 태양 열까지도 일부 이 지하 공간을 밝히는데 들어가 있다는 거 그 기술이 접목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태양의 정원이라고 멋진 이름을 만들었죠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배반적으로 그러니까 반전의 어떤 컨셉트라는 게 항상 먹히는 거예요 지하에 어떻게 정원이 생각하는 순간 반전을 벌써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도 투어를 가는 데가 지하철 타고 이 지역의 이 정원으로 간다 이거죠 어떻게 지하철 안에 있는 역사 안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원의 역사는요 첫 공개가 된 게 2019년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이 공모를 했다고 그랬죠 이름 공모를 2019년이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 안 된 지하철 전철 속 지하 정원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사로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자연광 이거 아까 또 태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연광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채광 태양광 자연광을 고밀도로 모아서 지하로 전송을 합니다 그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어떤 기술력들이 접목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구성이 이랬습니다 원형 공간으로 정원들을 분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 덩어리 정원의 덩어리들을 이렇게 쾅쾅쾅쾅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크기는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원형의 형태로 정원을 이렇게 지하 공간의 그 심한 바닥에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 정원에 지상에 설치된 집광부라고 태양열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여덟 개 집광부를 통해서 햇빛이 딱 모여집니다 그리고 특수 제작된 렌즈 있죠 그 렌즈를 통해가지고 자연채광이 안쪽으로 모여서 마치 그 외에 그 외에 우리 이렇게 태우잖아요 이렇게 막 흙으로 된 그 종이 태우는 거 있죠 돋보기 돋보기 같이 그런 렌즈들이 딱 태양열을 이렇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태우듯이 이 빛을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밝히는 거죠 태양광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하 정원에 전달된 햇빛들 있죠 이 햇빛들이 어떤 어떤 나무들을 키우느냐 여기 가시면 유자나무 금귤나무 레몬나무 이렇게 과실수를 포함해가지고요 무려 37종의 식물들에게 이렇게 내리지게끔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정원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이 정원을 따라서 태양열이 비추고 있다 대단하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죠 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비가 와 심지어 지하인데 비까지 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는요 날씨가 흐린 날 밝은 다이오드 LED라 부르죠 이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조명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은 LED 조명 그리고 밝은 날이죠 맑은 날은 자연체광까지 곁들여진 빛 이렇게 해서 비추는 거죠 이것도 재밌죠 이런 희한한 거 이런 걸 모르고 하면 그냥 지하에 정원만 있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런 걸 알고 가잖아요 그럼 재밌는 거죠 손주들 손잡고 갔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렀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야 얘야 얘들아 이런 거는 자연체광의 빛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올 때는 LED 조명으로 전환이 된다 왜냐면 태양이 못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정원 옆쪽으로는 아까 제가 나무 데크에 의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정원의 공연이 가능하게끔 가운데 공간에서 그 정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객석 좌석들이 쫙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정원 옆쪽으로 계단을 원래 있던 계단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게 나무 데크 의자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강좌 그리고 소규모 공연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버스킹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홍보 판로 교육 같은 공간들도 옆쪽으로 같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계단은 제가 세봤습니다 하나하나 밟고 세봤더니 열여섯 계단이에요 의미는 없습니다 별 뜻은 없고요 그냥 열여섯 계단 저는요 희한하게 병이 하나 있어요 여행지 가잖아요 계단을 셉니다 저도 이상하죠 희한합니다 저도 나무 재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푹신푹신하다는 거 그래서 앉아서 요렇게 요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다 전문용어로는 이빨 까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런 거는 안 되고요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원에서 아 마음의 힐링 내 자신과 고독하게 담백하게 대화를 나누는 비밀의 공간 어떤 사색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마음의 힐링을 쌓은 다음에는 옆쪽에 서점이 하나 보입니다 서점 서점으로 바로 가야죠 또 정신의 힐링을 2차 관계로 특홈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의 양식 아닙니까 서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 있는 이름을 단 서점인데 이름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의미 왜냐하면 요즘에 이게 약간 리뉴얼하면서 다른 자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원형은 아닌데 서울의 한국 서점에 어떤 역사의 이름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로통의 이름을 그대로 단 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기 요 서점은 어떻게 되었냐 1948년도 종로에 대한 기독교 서회 건물 1층에 서점이 당시에 개관을 합니다 종로통의 이름을 단 그 서점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63년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대형 서점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교땡 서점이나 영땡 서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 원류가 원래 최초의 현대식 대형 서점으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종로통에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종로 2가쪽 있죠 이 일대 이 일대는 지금이야 뭐 종각이지만 종로 2가쪽까지 가시면 이게 한국 근대 출판하고 그 다음에 도서 유통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중심지야 이 일대가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에 종로 1대가 이제 도심의 중심지로 변모를 하면서 이게 이 서점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사회문화적인 어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이 서점에서 모입니다 강남 하면은 강남역에 있던 그 앞에 있던 제과점이 있었어요 제과점 앞에서 모이고 종로통에서 만날 때는 여기야 무조건 그냥 랜드마크예요 여기서 모이자 그러면 끝나 그냥 모든 게 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있죠 나중에 서점가가 몰락을 하잖아요 종이가 종이 책을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서점들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몰락을 또 아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았죠 그게 문을 닫고 아쉽게 사라졌다가 이게 그 이후에 다시 이 이름을 단 서점이 여기에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만 달았지 자본은 다른 어떤 대기업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종로통에 있던 그 서점 옛날 역사의 서적이 문을 닫을 때 서울법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셨던 안경환이란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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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신문에 제가 다니는 신문은 경제 중에서 가장 크지만 종합지 중에 가장 큰 신문에다가 월드컵과 이 서점 이래가지고 글을 쓰시고요 이 서점이 문을 닫는 거는 한 시대의 종원을 알리는 조종 그때 조이한다 할 때 그 조자 있잖아요 조종 그 조이한다는 그 종을 울리는 소리일지 모른다 한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종원의 그 역할로 봤다 이렇게 되게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그를 가장 큰 종합지 가장 큰 경제지가 아니고 아쉽게도 가장 큰 종합지에 그를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올 3월이죠 올 3월에 존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 전시회를 또 열었었습니다 이 서점과 관련돼 해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나오시면 그런 거 있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먹방촌 하나가 있습니다 허영만 화백에서 만화로 내셨던 식객이랑은 만화가 있었잖아요 식객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 다양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들도 여기서 지하 공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식당들은 지금 많이 문을 닫았죠 원래 허영만 화백이 이 식객을 만화를 쓰시고 그 안에 있던 만화에 등장했던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하 공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대기업화되고 있다 자본력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한번 가신 분들은 약간 출출할 때는 여기에 먹방까지 하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이 투어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투 가겠습니다 정원 정원 중에 지금 난리 났죠 완전히 정원으로 천지 계획한 뚝섬으로 가겠습니다 뚝섬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뚝섬 7호선 2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이 지역에 쉽게 가는 거죠 그리고 뚝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7호선의 역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었냐 뚝섬 유원지역이었죠 원래 뚝섬 유원지역이었는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자양역으로 바뀌었죠 자양 그래서 자양역으로 지금은 불리고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역이라 불리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익숙한 분들은 뚝섬 유원지역 뭐 이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뚝섬 유원지역은 원래 원래 이름이 자양이었습니다 92년도에 자양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될 뻔했어요 신설될 뻔했고 자양역이란 게 후보군에 완전히 올랐었죠 넘버 원으로 0순위로 그런데 당시에 옆쪽에 있던 노유동이라고 써져서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신 거죠 반대를 그때 당시에는 우리 노유동도 있는데 자양역 이름 말고 그냥 차라리 뚝섬 유원지역을 쓰자 반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이 이르렀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예전에 92년도에 써달라고 후보군에 올랐던 그 자양역 이름이 지금 재등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양이란 이름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강장제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니 자양강장제가 아니고요 여기 자양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래에 이곳에서 안마를 기릅니다 순말라 아니고요 안마를 길러요 안마를 길렀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어떻게 불렸냐면 자마장리라고 불렸습니다 자마장리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자양으로 전음이 됐다 그러니까 발음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발음하려고 자양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 초에는 국가에서 여기에 말천마리를 기르면 용마가 난다 용 있죠 유니콘 같은 용마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안마를 있죠 자마 자마를 계속 키웁니다 천마리를 채워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양 자마장이라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자양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되게 재밌는 말과 관련된 역사였다 이 옆쪽으로 마장동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말과 관련된 이름이 되게 많은 동네가 이 일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데 도대체 신규자 무슨 정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10월 8일까지 있죠 아버님 어머님들 10월 8일까지 놀랍게도 서울 내에서 가장 긴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8일 지나도 서울시에서 이걸 계속 정원으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원이 정말 요즘에 지자체들 핫한 어떤 테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박람회가 순천만에만 있냐 서울시에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들었던 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언제부터 이 정원박람회가 스타트를 했냐 5월 달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벌써 10월까지 이어지니까 무려 5개월짜리 적은 박람회가 서울시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규모만 해도 완전히 매머드죠 축구장으로 따지면 축구장 20개 20개를 붙여놓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평으로 따지면 무려 6만여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머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10월까지 가고 오픈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오픈 11시부터 6시까지 오픈을 하고요 뚝섬 한강 공원 쪽인데 주제는요 서울 그린 바이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바이브가 떨림이잖아요 서울 그린으로 바이브 하겠다 이런 거 한글 설명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는 컬러풀 한강 정원이 총천연색이잖아요 그래서 컬러풀 한강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컬러풀이라는 용어가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지역 설명할 때 수식어로 항상 불리던 게 컬러풀 아프리카였거든요 다문화, 다미적 설명할 때도 항상 컬러풀 쓰고요 그러니까 컬러풀 무언가 약간 멜팅팟 그 용강로 같은 느낌의 어떤 서울의 분위기를 살린 거죠 서울에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인다 컬러풀한 어떤 정원의 모습을 갖추겠다 컬러풀 한강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징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특징은 어떤 게 있냐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무심코 이걸 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 못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절대 안 됩니다 바이시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입 제한이고요 제한구역을 표시를 딱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정원 안에 또 누가 자전거 타고 와요 안 되지 바이크 안 되고 자전거 안 된다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 무장의 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에 다리가 약간 불편해 휠체어 끌고 가셔도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손주랑 같이 간다 내가 손주의 유모차를 끌어줄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장 전체를 평평하고 턱이 없게 구성을 했다라는 무장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는요 기본적으로 무장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에 불편해도 충분히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꾸며놨다 테마형도 되게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늘막 있죠 그늘막 이런데 태양광 이런 거 기본으로 깔고요 ESG가 또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이런 느낌으로 태양광 그늘막 이런 것들은 기본 깔고요 그 다음에 정원 숫자 무려 이 안에 있는 정원 숫자 아까 컬러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정원 테마형으로 나누는 정원 숫자가 무려 76개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우리 지하철 여행위지가 고작 62회째입니다 이번이 근데 여기는 76개의 테마를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테마가 대단하죠 지하철 여행위지도 76개까지는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네 제가 왜 이러죠 76개 76개의 정원이 포진을 해 있다 그리고 정원들은요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여형 정원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기업체 학생 뭐 인근 주민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각각 이 정원들을 꾸미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죠 이런 체험형 정원도 되게 재밌다 그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 그런 거죠 박람회 측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박람회 측에서 웬만한 대기업 회장님 자택 자택에 있는 정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원으로 갖고 나왔다 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또 ESG 이야기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지속 가능한 정원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어 일회성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월 8일 날 정원박람회 끝나잖아요 계속 간다 일회성 아니다 끝까지 간다 어 물에 잠기지 않는 뚝섬의 주변부 장소인 만큼 정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지고 3년 후에는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서울시가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원이니까 아버님 아버님들은 무조건 가시면 되겠죠 자 위치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우리 뚝섬에 있는 수영장 편 있죠 수영장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또 뚝섬 수영장 한강 수영장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뒤쪽 편입니다 뒤쪽 편 수영장 뒤쪽 편이니까 거기가 전체가 다 정원이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머스트 세이 포인트 시닉스 픽을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닉스 픽 어디냐 여기에 해치 프렌즈 포토전이 있습니다 해치라는 건 다 아시죠 아버님들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마스코트 이름입니다 해치 그래서 여기에 자양역 아까 제가 2번 출구 쪽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 좋은 박람회를 알리는 이 해치 분홍 색깔로 분홍분홍하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또 분홍 색깔 티셔츠를 또 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치처럼 마치 제가 해치처럼 아버님 어머님 그래서 이 해치를 보시고 인증샷을 빵 찍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원박람회 인증샷을 찍었다 분홍분홍하다 분홍분홍한 마스코트 해치 시닉스 해치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서울시가 요즘에 캐치 프레이즈로 또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울 마이 소울 이래가지고 아 서울 마이 소울 아 전정권만 해도 아이서울이었는데 말이죠 네 이런 거 서울 마이 소울 밀고 있거든요 영문 조형물과 함께 해치의 조형물 앞에서 인증샷을 분홍스럽게 딱 찍으시면 된다 이거죠 네 거기까지 가시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TV 보시면서 저를 찍으십시오 해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하죠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하시면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죠 아버님 어머님들이 항상 우리가 투어를 가실 때 화장실 확보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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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방송하다 말고도 가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 있고요 간이 화장실 되게 특이하게 꾸며놨어요 간이 화장실 벽이 지도로 꾸며놨어요 이야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 우리 정원의 어떤 지도를 간이 화장실 벽면에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만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보기도 약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벽면에다가 이걸 했나 봐요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냄새는 안 나겠죠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정원 지도 그 다음에 다양하게 옆에 약간 조각품 같은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는 정원 이거는 김영민, 김영찬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동범, 임승재 작가의 겸재와 동행하는 한강 스케치 같은 작품들을 또 꾸며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익스픽 두 번째는 테마별 정원 가셔야 합니다 테마별 아까 테마별로 76개 정원이 갖춰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만든 정원들인데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가꾼 게 있어요 이거 이름이 시민들이 만든 정원이겠죠 당연히 할머니하고 손주가 만들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든 정원이고 시민들이 가꾸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정이 가는 마치 이게 아무리 예쁜 꽃이 있어도 뽑기가 싫어 정원을 우리 시민들이 가꾸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혹은 3대 가족이 함께 혹은 동네 친구 주민들이 335 모여서 이게 다 3대죠 335도 3이니까 뭐 어떻습니까 만든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120 서울시의 어떤 민원의 어떤 전화번호 상징 아닙니까 120 다산 콜센터 정원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만든 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개인화하고 파편화하고 이렇게 또 세포분열하는 것처럼 사회가 단세포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시민이 다 참여를 시킨 의도가 뭐냐면 약간 커뮤니티를 다시금 형성을 좀 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동행 정원이 있어요 학생들 학생들이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 학생동원 10개소를 선정해놓고 같이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가든이 있어요 글로벌 가든 글로벌 가든은 뭐냐면 다문화 가족이겠죠 아까 제가 컬러풀 설명할 때 아프리카 하면서 다문화 가족도 설명드렸잖아요 컬러풀 한강을 표방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에 있는 분들이 외국분들 있죠 외국분들이 직접 또 만들어서 여기에 아이하고 집에 엄마들이 집에 있는 피규어도 가져다가 놓고 되게 이쁘게 앙증맞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놀이기구 놀이터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 주변부도 마치 이 정원으로 같이 꾸며놔가지고 운동할 때도 굉장히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좋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참여한 테마 정원도 있습니다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보면은 뭐 앉는 정원 같은 경우는 조경상을 수상했어요 조경 대상을 수상해서 이런 것들 앉아있으면요 이름 그대로 앉는 정원이잖아요 앉아있으면 한강명은 다 보입니다 이런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경치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 그 다음에 뭐 국내 공모 당선작 중에 차용준 작가의 호미 정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미 정원은 호미가 있죠 호미를 초대어로 하나 딱 갖다 놨어 정원 안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호미가 또 상징하는 바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K-호미 해가지고 정원 갖고 올 때 되게 이게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 호미를 상징화해가지고 또 만든 거죠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우리 작가분들이 그래서 기업하고 작가분들이 다양한 테마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작가분이 만든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이올로지컬 셀프라는 거 셀프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균류 약간 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요 균류의 생태 사는 모습들을 재해석해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중국 난방 분위기의 어떤 정원의 모습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가든이 있습니다 섹션가든 요거는 기존 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습취 그 다음에 초 초풀 같은 거 그 다음에 화류 꽃 같은 정원들을 형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섹션가든 쪽에는 어 그 흙 흙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판을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그 안쪽에 토양의 단면을 그래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양하게 테마형으로 되게 많이 조성을 해놓은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작가가 만든 정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굉장히 영문이 어렵습니다 어 Be bored I meditate I appreciate 어 굉장히 어렵죠 어 시야 시야를 차단해주고요 명상을 하게 좋게끔 만든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국 작가는 나비 효과를 상징화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utterfly Effect Garden 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거대한 나비 조형물 아까 우리 호미 정원같이 앉는 의자같이 무언가 커다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있다는 거 작가와 기업들이 만든 건데 작가들이 만든 것들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만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이 H 건설로 유명한 H그룹이 만든 건데 도심 속에 보석 정원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그룹 물산에서 만든 것들 시간을 초월한 풍경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만든 정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깨비 정원 내 손으로 만든 정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이름의 정원들은 다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든 정원들입니다 이 정원들이 얼마나 개수가 많아요 얼마나 다니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원 77개 76개의 정원들을 테마형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또 대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서울시에 대공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공원 거기에 대공원이 4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4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세대공강 40 플러스 정원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테마형으로 그 가운데 철골 호랑이를 쓰였습니다 서울대 공원의 명물이 호랑이죠 아 요즘에 호랑이가 힘이 없다 그러던데 호랑이가 철골 호랑이 세워놓고 구조농 때 식물 또 심어가지고 이렇게 인증샷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 아이들 열광합니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이런 것들 다 구경하고 나오시면 또 완벽한 또 뚝섬 정원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울역에 숨어있는 비밀종원입니다 제가 비밀이란 말 붙였죠 어디에 숨어있냐면 진짜 놀라지 마시죠 서울역에 가시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어디에 있냐 서울역 역사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의 정원이 야 어떻게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서울역 옥상에 정원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가든 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계속 시크릿 하는데 아 저만 알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망대 할 때 있죠 전망대 가을에 야경 전망대 할 때 제가 마지막 거 그 외에 성수동에 있는 전망대만큼 제가 나만 알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만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 또 지하철 여행 이지를 위해서 제가 딱 깔고 가겠습니다 까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거죠 여기 서울역은 워낙 유명하죠 하루 평균 9만 4천명이 오가는 진짜 혼잡한 동네가 서울역인데 여기에 여기에 진짜 모르는 공간이 하나인거죠 있는지조차 모르는 옥상의 비밀공간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요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구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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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옥상입니다 옥상 여기에 어떤 규모로 조성이 됐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꽤 큽니다 제곱미터 규모로 2,362 나누기 3하면 6,38,7,3,21,8,3,24네 800평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거죠 축구장 하나가 보통 2000평 정도 보니까 2000평에 한 2.3배 그 정도 되는거죠 어마어마하다 그죠 이런거 2.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다 이거죠 찾아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찾아가겠죠 서울역 1번 출구 나온 뒤에 여기에 마트가 하나 큰게 있죠 그쪽으로 찾아가세요 마트 쪽으로 찾아가서 여기에 가시면 마트 쪽에서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트를 가다보면 마트가 2층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가다보면 4층 쪽으로 나오세요 4층 주차장으로 나오신 뒤에 주차장 화장실이나 우리는 항상 급선무가 화장실이죠 화장실이나 아니면 카웃이라는게 있어요 세차장인데 여기에 보통 마트 같은 데 가서 마트 우리 쇼핑할 때 차 세차 많이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카웃이가 있어요 그래서 카웃이가 적혀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옥상 정원 입구라는 편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여기 옥상 정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진짜 정말 옥상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0.1초만에 탄성이 와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서울역 옥상에 이런 공간에 있었냐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디밭으로 쫙 그 다음에 한글로 한글로 서울역 옥상 공원 글자 옥상 정원 글자가 딱 박혀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하얀 색깔로 정성스럽게 서울역 옥상 정원이라고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정원처럼 앉은 벽 있죠 앉은 벽면을 만들어놨는데 앉는 의자야 이런 거 벤치가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잔디로 옥상 전체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 멋지죠 정원입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잔디 광장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장미터널까지 장미터널은 5월에 와야 되겠죠 5월과 6월에 장미터널까지 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정원까지 진짜 정말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압권인 건 뭐냐면 정원이 푸른 정원만 있으면 이야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뒤쪽으로 보면 건물들이 막 질비해 이 스카이라인들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사이에 정원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옥상이야 이런 느낌 있죠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느낌들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 다 보시고 계절 따라 진짜 꽃이 피고 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원 말고 되게 재밌는 상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맹이를 담을 것 같은 상점에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하냐면 ESG죠 친환경 전용 상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알맹이가 들어갈 것 같은 상점은 되게 독특하게 간판을 꾸밉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벌이잖아요 페트병 먹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그 병뚜껑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간판으로 꾸미는 게 되게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누구나 거기다가 뚜껑 넣으시면 돼요 가서 그거 넣는 재미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거를요 여기는 리필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정품만 팔고 리필 채워 쓰자 이거지 다 아끼고 채워 쓰자 이런 거 안 하다 봐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약간 친환경과 폐품 폐자재 같은 것들을 거기다 제공을 하면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 4개가 모이면 물건을 하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약간의 친환경적인 되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이 상점에 물건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워낙 비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직장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도 많고 그 직장인분들은요 점심대 있죠 부장한테 깨졌어 내가 상무한테 깨졌어 이럴 때 멍 때리러 옵니다 깨졌어 스트레스 입 완전 까딱 찼어 막 이럴 때 있죠 힐링하러 와가지고 멍 때리고 가는 진짜 힐링의 어떤 공간이다 제가 강필님한테 방송 못했다 버벅댄다 이래가지고 맨날 깨지잖아요 여기 갑니다 여기 여기 가서 제가 반석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버벅댈까 더듬을까 사투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냥 정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았어요 2023년도에 서울시 조경상까지 수상했습니다 2023년도면 작년이잖아요 벌써 어마어마한 어떤 양질의 정원이구나 생각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그때 정원에 이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14곳 중에 뽑힌 정원이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서울역 7017 있죠 거기에 있는 고가다리 옛날에 고가다리에 있는 정원까지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압권이죠 그래서 이 옥상 정원에서 바로 서울역 7017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쪽까지 가서 남대문 권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남대문 시장 투어까지 하면 완벽하게 또 먹방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관해 주시고 투어를 정원 투어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진짜 가능할 것 같지 않았죠 지하철 타고 가는 시티 시티 정원 투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더 재밌는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번 지하철 유행 인지도 함께 할게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